금감원이 최근 3년간 최대 주주를 빈번하게 변경한 기업에 투자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오늘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총 501개사로 이 중 45개사는 최대 주주를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금감원은 이들 상장사는 재무상태 부실 및 관리 종목 지정, 상장 폐지와 횡령 배임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.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투자 위험성이 높고 빈번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식가치 희석화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